오늘의 경제 핫이슈를 키워드로 보러 봅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우한 리스크, 우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 다 지금 전에 봤는데 경제적으로 그런가 보죠? 중국의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전 세계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벌써 15% 이상이 됐고요. 우리나라 곁은 경우면 봐도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 즉 관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관광은 좀 다르거든요. 유커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내수, 소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또 수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대 거시 금융회의, 주식, 금융팀까지 와서 회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 긴급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말했는데 아마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치료제도 모르겠고 특히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중국 관계에 있는 분만 걸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일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욕중시 봤더니 상당히 급락을 했더라고요. 1% 이상.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실물경제에 무슨 영향을 준 것은 아니고요. 이럴 경우에 경기 선행지표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끝난 전 세계 증시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가 거의 3%대 급락을 했고요. 미국도 2%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 오늘 우리의 낙폭이 좀 큽니다. 코스피가 지금 3% 이상 빠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설 연휴로 휴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빠졌을 때 안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거에 쌌을 때를, 2003년에 쌌을 때를 봐도 일단은 처음 발병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될 때는 금융시장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추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게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치사율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 특히 주식은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2% 겨우 도달을 했었는데 이 질병으로 상당히 또 올해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거랑 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쌌을 때도 있겠고요. 또 신종 플루도 있었고요. 또 메르스 사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거의 30% 이상 되는 정말 또 무서웠던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경제성장률을 0.25%, 0.2에서 0.3%포인트, 포인트입니다. 떨어뜨리는 그런 정말 악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령 올해 우리가 2.4를 예상했다고 하면 이게 자칫 그때 정도, 즉 메르스라든가 신종 플루라든가 사스만큼이면 거의 0.2%포인트 이상을 빼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 우려가 큰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저때 중국 비중과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비중은 확연히 다릅니다. 거의 3배 이상, 4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르게 잡히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급선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경제에 미치는 우한 리스크, 좀 기후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수용성, 제가 마용성은 들어봤는데 수용성은 처음 듣는데 지금 뭔 얘기입니까? 마용성이라고 하면 강남 다음으로 강북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 마포, 용산, 성동을 마용성, 마용성이라고 해서 제2의 강남이라고 했는데 최근 신조어가 수도권에서 수용성입니다. 어디예요? 수원, 용인, 성남인데요. 익숙한 도시들이죠.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까지 껴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용인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지역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도 경기권에서는 핵심 지역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수용성의 집값이 들썩인다. 그런데 들썩되는 게 힘상치가 않다고 해서 혹시 12, 16 강력한 대책의 풍선효과, 즉 강남을 누르고 고가 아파트를 누르고 서울을 누를 경우에 그게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그것의 수용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수용성 얼마나 집값이 많이 올랐길래 그런가요? 마용성에 버금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신축 아파트들, 입주한 지 1, 2년 내에 아파트들의 집값이 들썩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의 8달 지역의 A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78대 1, 거의 80대 2를 나왔었고요. 더 저 때 깜짝 놀랐던 게 가점입니다. 청약 가점이 저 지역에서 최고점이 지금 79점. 거의 만점이네요? 네, 84점이니 거의 79점 만점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청약 통장을 들고 있는 분들이 저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투기라기보다는 실수요 측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특히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가를 봐도 20평형대가 6억 원을 돌파하고 30평형대에도 8억 원 이상. 또 아직은 이게 한 건이어서 신비성은 없지만 수용성 지역에서 30평형대에 10억 원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자칫 통선효과가 수도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주로 서울, 강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 보면 경기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쪽 땅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죠.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땅값 자체도 일단 한 4%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금 경기권에서 8%, 9% 오른 지역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일단 하남입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대, 6.9% 정도의 땅값이 올랐는데 여기는 제3기 신도시와 연관이 있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땅값이 올랐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이 있고 이거 외에도 여러 곳들의 땅값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처인구로 온다고 해서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땅값 자체가 오르는 것이 어쨌든 자체도 문제겠지만 문제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거죠. 그럼 그 돈들이 풀려서 막대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 받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벤처에 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또 강남, 또 서울에 집을 사는 데 갈 확률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값, 특히 풀린 토지 보상금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과 핵심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송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